전주시 내 아이숲에 모기 깊이 식물이 식재됩니다. 전주시는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아이들이 많이 찾는 아이숲 6곳에 모기를 쫓는 식물인 초피나무 600주와 구문초, 달맞이꽃 600본을 심습니다. 전주시는 깊이 식물만으로 해충을 완전히 퇴치할 수 없는 만큼 숲 체험 시 반드시 긴 옷을 입고 몸에 깊이제를 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.